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 등 힘을 합해보자 너와 함께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포기란 말은 없는 거야 때로 짐이 들고 정말 괴로워도 우린 강하니까 믿으니까 마법천자문 전개로 이루어진 마법천자문 빛길 강해지는 마법천자문 부활할 공짜의 힘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심을 내바봄지 우린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물러서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넌 할 수 있어 환자의 힘을 다져라 신비의 마법천자문 전자문 마무리ем 넘도 Control 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